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본문 말씀인 20절 말씀인데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서기관보다도 바리세인보다도 더 높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학자로 보통 많이 나오고 바리세인들 이 율법학자와 바리세인을 같은 부류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서기관들은 헬라어로는 그라마테오스, 그라마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는 노미코이, 그라마토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필하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율법학자라는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글을 작성하거나 비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원문을 쓸 때가 있는데 이게 필사를 하는데도 그냥 한 장 필사하는데, 한 장 두 장 필사하는데 그냥 하루가 걸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글씨를 틀리면 안 되니까 또 예쁘게 써야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글자가 틀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글자를 그러니까 이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 것입니까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공인된 설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성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큰 책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세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페루시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온 것인데 이것은 나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릴 정도예요 이게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깨를 따면 깨에 대해서도 11조를 떼는 거예요 농사질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다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 그 모든 것에 다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일반적으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율법학자들은 다 바리세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리세인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바리세인이요 바리세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아그리바 왕 앞에서 우리의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세인 바리세인들은 존경받고 또 이 두 판은 같이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바리세인들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보다 의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보다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세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이나이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이 너희들에게 이르르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학자 이 석의관과 바리세인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부에도 글을 썼지만 마귀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찍혀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골몰하게 생각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가를 까먹었어요 이 사람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랑하러 온 거예요 주님 나는 이 세류와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가늠을 하고 있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류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이 바리세인의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류와 같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세 번째는 내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관습이나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관습에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이성에 따라서 삽니다 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나는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불이한 자도 아니고 가늠하는 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질리는 모든 죄의 가운데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외적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공정하고 정직하고 나의 말과 삶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이 말은 보통 이 바리세인은 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월요일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은 모세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던진 날이 목요일이에요 깨버린 날이 그래서 이 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시간 될 때까지 성전 안이나 모퉁이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뜰에 머문 것이 그들의 간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 안에 있으면서 성전 제사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11조를 매우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는데 이 재물을 통해 증가된 모든 이익의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바리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분의 2를 드렸습니다 10분의 2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 하느냐 23%를 합니다 소득의 23%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명절에는 또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회당에다 내는 손이죠 그래서 소득의 23%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학자나 바리세인들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금식하십니까?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한다고요? 두 번 일주일에 금식 두 번 하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금식하십니까? 그럼 일 년에 한 번은 금식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사람들보다 높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니까 그럼 바리세인들이 안식일에 빠지겠습니까? 바리세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건 빠지겠습니까? 절대 안 빠지죠 이 사람들은 그럼 안식일에 빠지는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 높지 못한 것이죠 맞죠? 11조를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10분의 2를 드립니다 10분의 2 최소한 10분의 2에서 23%를 드려요 근데 이 바리세인보다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너희의 의의가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단순히 내적인 것은 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외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면서 가장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사랑한다면 결혼반지도 주고 청혼도 하고 결혼해야죠 할렐루야 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지는 않고 집에만 있으면 뭐예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나와야 된다?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뗄 때 우리가 성만찬을 떼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먹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찬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직분자의 사명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찾아가 본 적 있었습니까? 나 혼자 나오는 것도 버겁습니까? 그러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엄중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결단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내가 헌금 드리고 싶으면 헌금 드리고 내가 헌금 드리기 싫으면 헌금은 드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왜곡되거나 짧거나 길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쓴 아이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냐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양심에 거리낌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은 의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오 베냐민 집하이오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양심을 따라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말씀 읽으셨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를 기도하셨습니까? 왜요?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리를 소유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아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 저 성도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을 것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비춰지면 사람들이 빛난다는 거 아시죠? 다 소금은 뿌려지면 짜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 저 사람 믿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따라하는 것까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사람들의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에 안 가고 사람들 보기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렸습니까? 사람이 두렸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오를 때 세상을 거슬러 달려갈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바리세인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아랫던 이 탄원에 이것을 풀어 말하면 나는 해를 끼치지도 않고 외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삶이나 행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불공정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까? 물건의 가치보다 더 돈을 부풀려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더 받아내고 양심을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리세인은 적어도 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헛되이 착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부로 바리세인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모든 희생제사에 참석하고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를 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세인은 모든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내가 예배를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같이 같이 안고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세인이 더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살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을 떼었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 궁의를 여겼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바리세인보다 더 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과 또 천국에 상급을 쌓기 위함 아니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의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바리세인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리세인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율법학자와 바리세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의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의가 율법학자나 바리세인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시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 범위에 있어서 그들의 의보다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안식일에 곡식에 이삭을 줍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그런데 세 번째 개명 가벼운 맹세나 거짓 맹세하는 것은 별로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지만 부분적이란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맹세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율법의 부분만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개명을 지키고 모든 개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금이나 보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두 번째 이 율법학자나 바리세인들은 모든 개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의 문자보다도 율법의 정신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문자적인 의미도 충족시키고 있지만 무엇도 충족하고 있다? 그 정신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리세인의 의는 이 바깥을 닦는 것이에요 이 컵의 바깥을 닦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은 어디에 담깁니까? 안에 담기죠 그리스도인은 바깥도 닦지만 어디도 닦아요? 안에도 닦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나는 교통법교도 잘 지킨다 하나도 나는 어기지 않는다 난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인 것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지킵니까?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웃을 사랑함 마음의 청결함 이런 것은 다 내적인 것들입니다 평화를 일구는 행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행동 내적인 성품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과 율법학자와 바리세인들의 의의는 외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의의는 내적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의의는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해야 된다는 거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인생하게 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놀랍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먼지처럼 비천해지고 진지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유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사적인 태도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와 오래참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레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1절에 보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히브리얼은 달라요 첫 번째 말씀은 사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직접 사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년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것은 이 문자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다 사라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6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사학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그리고 사례는 90세였어요 그런데 이 전에 어땠냐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경수도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넣어줬습니까 하가를 낳아줬어요 그런데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줄 때 이 사라의 마음이 기쁠까요 처절하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른 여자를 주는 거예요 나 대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갈은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옛날은 주인은 이 하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법이에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하인을 죽이는 것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것이에요 하갈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빼앗고 하갈을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하갈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을 때 사라에는 얼마나 분노하고 열받고 그랬겠어요 종인데 그러니까 하갈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걔만 없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무시해요? 사라를 무시해요 뭐가 다를까요? 사라와 이 하갈이 뭐가 다를까요? 우선 신분이 다르죠 사라는 주인이고 그리고 하갈은 종이에요 그리고 그 종이 이 주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된 것은 은혜죠 할렐루야 임신하문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것이 보장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은혜를 하갈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이삭 생명을 사라의 뱃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능력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녀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크게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 그럼 내가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웃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는 웃음이 어떻게 했다? 만들어진다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나를 웃게 만드신다 그리고 여기서 듣는 자가 쉐마 웃을 것이다 이삭 이쯔악 듣는 자가 이쯔악이 될 것이다 이삭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웃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이삭이 된다는 거예요 웃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주시고 열매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기서 웃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듣는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살아와 하갈이 중요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자취를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씬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불에 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하갈은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자야 하갈은 어떤 자야 은혜를 모르는 자야 할렐루야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야 선택받은 자야 그래서 이 하갈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라는 누구를 의미하냐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1장 11절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마음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길 잘 살펴보면 여기서 와 예 라 하 다 바르 메오드 베 에이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근심하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근심한다고요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은 무엇을 보게 돼 있어요 외적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 사라가 사라가 내게 이른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사라가 너에게 아마르 말한대로 이야기한대로 그녀의 소리 베코라 그 소리를 들으라 쉐마 그래서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듣는 자가 기뻐하리로다 알렐루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얘기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면 뭘 하게 된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알렐루야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라는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알렐루야 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씨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육신의 눈 육신의 눈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12일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야기할 때 베노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아이 그 여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앗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아들이라고 인정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냥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6장 12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크게 한번 다시 봉도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백배나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백배나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백배나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부터 나오는 자라야 그 씨가 될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여기서 농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라는 뭐라고 쓰냐면 와 이즈락 와 이즈락 이즈락 이삭이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농사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카인 하야 오베드 아담하 땅에서 일하는 것을 농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땅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삭이 땅에서 힘들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슬픔이 있죠 힘들게 일하는데 이삭은 농사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농사를 한 번 졌는데 백배 누가 백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시니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삭의 축복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백배나 추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한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그리스오인의 의의가 훨씬 더 우월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크게 한 번 해봅시다 율법은 육신적인 것이다 창세기 21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리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와의 대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부에세바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갈과 이스마일을 보냈어요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뭐라고요? 할라니 너와 함께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부터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마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알아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리운 떠나 블레셋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원수의 땅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그러나 그 원수를 책망하고 그 원수에게 우물을 빼앗아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과 우물은 동의어입니다 아인이에요 아인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눈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우물 그런데 이 영적인 우물을 사는데 뭘로 사냐 암양새끼 일곱으로 사는 거예요 암양새끼 그런데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부엘세바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어요 둘째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아브라함이 책망하고 언역하고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떼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때도 부엘세바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세기 21장 28절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멘 일곱 암양새끼를 어떻게 나왔다 따로 놓았다 따로 구분한 거예요 구분 그래서 왜 구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암양 일곱 새끼 갑자기 새끼 하니까 우리 딸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요 오늘날 어린이집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새끼 엄마야 그러는 거야 아빠한테 이놈 자식 그러는 거예요 이놈 자식 어디서 배웠는지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안 보낼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꼭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 너무 심심하대 할렐루야 새끼가 생각나서 그래서 일곱 암양새끼를 이제 했는데 이게 보이면 쉐바 키브샷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양을 키브샷 키브샷 근데 이게 왜 암양인가요? 왜 암양인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놓다 할 때 놓다라는 말이 이제 낯잡은데 2사에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서셨다 서셨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서셨는데 그 표현한 말을 뭐라고 했냐 낯잡으라고 했어요 여기 표현한 똑같이 놓다 또 이사야 2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식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아멘 파수하는 곳에 서있는 것을 낯잡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아모스 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름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다름줄을 가지고 서 계셨을 때도 낯잡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말씀에 굳게 서있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낯잡으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 키베샤라고 하는 이 암양의 표현은 놀라운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라는 표현이 바로 키브슈아 키브슈아 근데 이 단어가 이 키베샤랑 자음과 자음이 똑같아요 알렐루야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곱 암양을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을 정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정복하게 되느냐 육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할렐루야 근데 이 일곱이란 것은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함께 크게 봉동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뭘 정복하는 것이다 일곱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블레셋은 뭘 예표하는 것이에요 가난의 일곱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산을 이 사단에게 빼앗긴 일곱 산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사였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이 하갈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라하는 복음을 이야기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 훨씬 위대한 것이죠 왜? 사라가 이 하갈보다 훨씬 높죠 왜요? 왜 그럴까요? 자유하는 자잖아요 그는 주인이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 갈라디아서 4장 15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약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발매하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하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하스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크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다 아니라는 거 율법은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무엇인가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크게 한번 때립시다 율법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원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하갈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율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 이유는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크게 한번 때립시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에게 맨 처음 주시려고 한 것은 율법이었다? 아니에요 복음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만 죽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율법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럼 왜 율법을 따라서 오셨냐 율법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빡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깨끗겨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율법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갈과 그 하갈 자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고 다만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살면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율법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에는 복을 받는 그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유대인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많이 법니까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요 육신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 의보다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도 저들만큼 저들 이상으로 열심을 갖고 주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더 노력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암양 일곱 암양 일곱은 똘모음이 아냐 민숙이 2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29장 1절에서부터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에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너희는 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되고 숨 없는 순냥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숯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오 순냥에는 10분의 2이오 어린 양 일곱 마리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재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와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재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산수를 시험을 해야 돼요 산수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숯송아지에 몇을 했다고요 10분의 3 그리고 10분의 2를 숯양에게 그쵸 그리고 4절 어린 양의 일곱 마리마다 10분의 1씩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총 총합이 얼마예요 총합이 얼마예요 총합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개를 나눈 거예요 그쵸 10개를 나눴는데 사과 10개가 있는데 사과 2개 사과 3개를 이쪽에 소에다가 숯송아지 숯송아지 그리고 숯양에게는 사과 2개 갔어요 5개 갔어요 그쵸 남은 건 몇 개예요 5개죠 그런데 어린 양 7마리에게 10분의 1씩을 주래요 그러면 몇이에요 이게 10분의 7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계산이 맞아요 계산 맞아요 아니 10개를 10분의 1로 10개 아니 10등분 하면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합이 몇 개예요 12개 총합이 몇 개다 12개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병이어가 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냥 떼서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 증가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번 주부터 로시아 하샤나예요 신년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새해가 됐어요 다음 주일이 우리 민영상호 생일이거든요 9월 20일인데 18일 19일이 로시아 나팔절이 나팔 붙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원래는 이스라엘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 있어요 비행기를 안 태워줘요 우리가 우리가 새해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오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랑 분인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굴 더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해요 제사드릴 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한테는 자녀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사라랑 똑같죠 한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선물을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의 뜻은 뭐예요?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무엇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씨앗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하게 여시길 바람합니다 사라랑 하갈 하나와 분린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엘리 차이가 무엇입니까? 10편 25편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려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돼 있어요 한나는 외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한 거지 사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복음은 무엇을 추구한 것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됨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보이다 라는 표현이 뭐냐면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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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뭐냐면 알다 동침하다 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애가 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동침하다가 야다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애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경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폐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 안에 율법적인 것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4장 42절부터 44절 함께 봉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각성하고 명심하고 깨달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실 줄 몰라요 24장 45절부터 51절 함께 봉도가 하겠습니다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옥 가면 엄청 쳐맞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써있잖아요 어미 때려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기관보다 바리세인보다 나은 의의를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욕신의 눈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목의 정육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욕신의 자랑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낮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곳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보세요 말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란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은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은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미혹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헌신 안 해도 돼 편하게 살아 쉽게 믿어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려고요 그 끝이 어딘데요 주님은 분명히 열심을 가지라고 얘기했고 서기간보다 바리세인보다 높은 의의를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들보다 열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원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는 보금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보금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금이 천국보금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또 크리스도는 모든 부끄러움을 참고 보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36절부터 4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휴거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아니요 주님이 오십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주님 오실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이들의 삶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시간 나오신 것이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그 친밀한 약속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우와의 친밀함 여우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께 부르지겠습니다 한나가 부르지셨던 것처럼 사라가 부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지 될 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크게 주여 세 번 부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